안녕하세요. 성흥그룸 학부 지휘자 장정석입니다. 지난해 21회 월드컨서트의 감동이 하리떼 우리의 가슴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22회 월드컨서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에서 한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성흥 식구들 정말 사랑합니다. 찬양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드시는 분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검정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사 한 줄 한 줄이 삶으로 검정되고 거짓없는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자에게 성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고백을 그로마프의 아름다운 선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정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음악회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곡을 선정하고 연속하고 또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까지 이 모든 준비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 의료협회장님 정말 밤을 낮삼아 이 영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총괄하시며 준비하신 그 노고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모든 악한 것과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감과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팀 연주까지 그리고 다음주 중조와 독주 그 마지막 팀까지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흥 부지휘자 장금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지휘자 조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흥협회 단장 이숙자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도 전국과 해외 모든 성흥가족들을 렌시온 음악회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크로마하프 찬양하면서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단장 정유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무 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기 박윤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석이 이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정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액의 권미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대단장 박영희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대 단장 김경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대 단장 유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흥협회 12대 단장 윤현주입니다. 모두 모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성흥 13대 단장 박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세계소개 성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협회 14대 단장 이정희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이렇게 힘들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월드 콘서트를 열게 되면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반갑습니다. 협회장 강기순입니다. 제22회 월드 콘서트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